여기가 나왔대요? 여기요? 내가 내가 지우게 갈 거야 다! 큰일 났습니다 하핳 티어 머리가 지금 여기가 큰일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헤어팁! 헤어팁! 여기가 티어 나왔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했어요 이 머리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헤어팁을 부를 이기니까 좀 미안했어요 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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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끝내니까? 으흐흐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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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